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음! 역시 바나나 요리가 제일 맛있어. 부담스럽지도 않고. 그치? 어. 어. 제일 먹고 싶게 생겼잖아. 맞아. 자. 그... 쪼꼬 우유는 남자 거 같고 딸기 우유는 여자 거 같고 커피 우유는 외국인 거 같고 흰 우유는 재미가 없어. 좀 밋밋한 거 같아. 그치? 뭐래? 뭐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네. 그래서 나 바나나 요리 되게 자주 먹어. 제일 좋아해. 나도 바나나 요리 자주 먹어. 바나나 요리 제일 좋아해. 너처럼. 나처럼. 그래서 그런가? 뭐? 이것도 꼬리 우유라고. 자주 먹었더니 나 키 다 큰 거 같아. 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